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무대에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다 싱숭생숭합니다 늦었지만 명절들은 다 잘 보내셨죠?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느 날이 장날이라고 이게 웬 날베락입니까? 제 가발은 요즘 좋아졌습니다 이정도 비에는 끝도 없습니다 비 오려면 더 와 우산 안 써도 됩니다 아우 좋아 여러분 비꼬쳤어 아우 짜증나 시원하게 더 오지 여러분 이 세계 박람회가 말이죠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메가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이 만약에 유출하게 된다면 3대 메가 이벤트 오드를 개최한 세계 7번째 국거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꼭 이뤄주세요 이제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국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파리에서 들려올 좋은 소식 전 국민과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부산에서 우리 부산에서 세계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식구밖에 없어요 우리 부산 세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소원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빨리 가 아까 저 크래식이 좀 일찍 끝났죠 최하 2시간은 해야 되는데 뭐야 가수 하나 남았네 그리고 아까 빼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 마련해 주신 KNN 사장님 박수 사장님 방송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일 하셨어요